우리 이제 그만하자. 뭘 그만해? 나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 헤어지자.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? 나 오빠가 거짓말하는 순간이 떠올라서 이제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어. 미안해. 다시는 안 그렇게 약속할게 우리야. 이참에 오빠도 잘 됐다고 생각해. 오빠 인생 망칠 일도 없잖아. 내가 아기 낳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말을 하지. 아니 내가 잠깐 잠깐 잘못 생각했어. 하지만 이제 아니라고 우리야. 사랑 감정이 이렇네. 한순간에 보기 싫어지네. 우리 헤어지자. 우리 헤어지자. 너. 이거 진심이면 내 눈 보고 말해.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보라고. 우린 이게 끝이야. 진심이야. 아이템이네요. 우리 헤어지자. sleeve. active 덩어리실이 돼ão. uiten persecute 45초죠. 언제에 만들어진 Bachutan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